형사님 여기 왜 오셨어요? 서울에 비하면 구질구질한 동네인데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세요? 가고 싶죠 그게 뜻대로 안 되네요 한잔 하실래요? 형사님도 꽤나 힘들어 보이시는데 고향에 가면 작은 양장점으로 할 거예요 엄마 닮아서 제가 손재주가 좋거든요 이것도 제가 직접 만들고 다 염색하고 한 거예요 예쁘죠? 런파는 년이 꿈같은 얘기하니까 웃기죠? 안녕 형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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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으세요? 형사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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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뇌기능과 심박수가 올라갔어요 전날 투여한 벤토 파비탈의 결과가 있었나 봅니다 힘내세요 한솔씨 조금만 더 하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웬 가방이에요? 어디 가세요? 알 거 없어 인마 근데 어제 계장님도 재미 좀 보셨다면서요? 좋은 데 갈 때 우리 좀 챙겨가고 그래요 웡아 진짜 눈치 없다 어제 그거 가신 거 상호님한테 걸렸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신 거고 이 새끼들이 재미있냐 재밌어 그래서? 하라는 일들은 안 하고 아주 그냥 너 인마 나에 대해서 뭘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거야 인마 너는 안 지금 뭐... 스타킹 해?